성격이 진짜 많이 달라요. 성향도 되게 많이 다르고. 그게 점점 닮아간다? 절대 아닙니다. 절대 안 닮아가요. 더 물과 기름처럼 나눠지고 있어요. 근데 그런 생각을 했어요. 다른 친구랑 살았으면 금방 헤어졌어요. 나도 그 얘기 하려고 그랬어. 내가 바로 그 얘기를 하려고 그랬어, 지금. 신정우이기 때문에 6년이나 같이 살았어. 그러니까 우리가 나갈 준비를 이제 합시다. 그러면 현아, 오늘은 메이크업을. 언니! 언니가 해줄게. 눈이 반짝반짝 등장하지. Trust me! 알았어. 요즘 그림 연습 많이 하니까. 그러면 과즙 이런 걸로 해줘. 과즙? 나도 과즙 미철지, 내가. 아, 화장을 해줘? 자. 로션 바르셨죠? 네.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노 라텍스. 씻어서. 너무 더러워. 좀 버려. 씻어서. 아니야, 내 거 새 거 쓰자. 새 거 있어? 어, 나 새 거 있어. 이거.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세척하지 않아 그러면 안 되는데. 아니야, 이거 안 쓸 거야. 그거 버릴 거야. 이거 버릴 거야. 웬만하면 자주 사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해요. 효원 씨 얼굴에 여드름이 많이 나는 이유는 더러워서. 더러워서입니다. 세척을 많이 안 해서. 실제로 가죽보다 더 솔직해요. 아, 맞아. 서로 얘기해 주는 게. 파운데이션은요, 효원 씨. 네. 두드리면 두드릴수록 기적이 일어나요. 많이 두드려라. 너무 센 거 아니에요, 저거? 저렇게 세게 하니까 여드름이 나는 거 아니에요? 여드름은 더러워서 나. 일단은 넣기 전에 바람을 빼야 돼요. 그러면 안 되나? ASMR이에요? 내일 아침까지 그러고 있으세요? 너무 좋아요? 저런 거를 원래 바람을 다 빼고 옮겨야지 짐이 죽은 거잖아요. 바람이 들어있어. 뺄 때까지 다 빼봤어. 확실해? 눌렀는데 바람 나오면 한대. 좋아. 아니야, 내가 눌러볼 거야. 바람이. 알았어, ESTJ야. 내가 눌러서 뺐다. 이거 수영하면 물에 겁나 뜨겠다. 구명조끼인 줄. 꽉꽉 빼. 부피가 납작해지게. 잔소리 많이 하죠? 제가 되게 느리잖아요. 약간 엄청 성격이 느릿느릿하거든요. 효원아, 이거 내다 버려줄래? 이렇게 했는데 어, 내가 할 거야. 근데 그게 아마 뭐 한 저녁 때까지 그냥 그대로 있어. 근데 저는 할 거예요. 효원아, 너 아까 이거 할 거라고 했는데 왜 아직도 그대로 있어?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부부도 저래. 맞아, 맞아. 제가 저래요. 제가 봤을 때는 립제이 씨는 살짝 좀 대충대충하는 성격. 근데 모니카 씨는 꼼꼼한 성격. 그런데 안 버리고 나도 우라통 터지죠. 우라통 터지죠. 책을 가져와 보세요. 자, 다 한번 모아보세요. 자, 양심껏 나는 이 책 한 권을 다 읽었다. 한 권 다 읽었다? 네. 한 권 다 읽었는데 이만큼을 샀어요? 그러니까. 너 이런 것도 읽어? 10년 후 4차 산업. 4차 산업 혁명의 미래가 궁금했었어? 네가 이때가 걱정이 되긴 해! 너의 인생에 이때가 있긴 해? 앞으로 지금 5년밖에 안 남았어. 그만큼의 미래를 볼 수 있는 애였어. 정말? 언니. 네? 이거는 꼭 가져가야 되는데. 이거는 우리야. 이건 몇 장 읽으셨죠? 이거는 이북으로 먼저 읽고. 그다음에 실물로 이제 사게 된 건데. 두 분이 딱 40대 되셨을 때 같이 살기로. 이분들은 이제 서로 살면서 느끼는 다름? 이런 거를 이제 막 책으로 적게 시작하신 거고. 자기 동거인한테 나는 하나의 나라를 배우는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해. 그 나라를 딱 도착하면 특유의 습도, 기후. 뭐 이런 나라의 문화적, 정서 이런 게 있잖아. 왜 이거 끼고 얘기하니까 웃겨? 왜 이거 끼고 얘기하니까 웃겨? 최악락같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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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교양이 있어 보이지 않아? 아니야? 죄송해요. 하나의 나라를 배워간다는 그런 언급을 한 게 내가 너무 비슷한 거야. 내가 맨날 언니한테 그 얘기하잖아. 난 지금 신정어랑 나라를 배우겠다, 6년째. 자, 이제 호언니 방 해볼까요? 호언이는 북동 방향을 봐야 해. 근데 그래서 이대로 둬도 괜찮을 것 같긴 해. 이렇게 놓으면 되잖아. 응, 맞아. 안 맞을 것 같은데? 아니야. 저거 너무 안 맞을 것 같은데? 그럼 이렇게 돼야지. 이쪽을 볼 거잖아. 여길 봐도 되는데, 침대를? 침대를 본다고? 어? 왜 침대를 보고 싶어? 의자가. 의자 때문에 그래. 아, 오케이. 앉아볼게 한 번. 근데 약간 매력이 없어. 침대를 봐야 매력이 있을 것 같지 않아? 매력이 없어. 아니면 이건 어때? 근데 이 책상이 바로 여기에 있는 거야. 에? 어, 이거 괜찮다. 눈을 바라보고? 매력이 있어, 원효야. 거의 서비스업 종사하시는 분들이. 운행원분들이다, 그죠? 네. 들어오세요, 그 다음 고객님. 진료실 반이에요. 어디가 아프셔서 오셨죠? 이거 잠깐 누워보실까요? 이거 약간 병원 구조야. 저는 이거 완전 추천해요. 근데 결국에 립제이 씨 방인데 모니카 씨가 결정을 해 주셨네? 음. 일단 이제 배치를 기본적인 건 했으니까 짐을 풀기 전에 효원아. 응. 얘 구슬 한 판 하고, 얘 구슬 한 판 하고. 진짜 구슬 할까? 와. 아, 구시라고 그러는구나. 그냥 왜. 고사 지낸다. 새 자동차 사면 고사 지내는 것처럼. 어때? 그냥 하는 게 중요한 거지. 네. 급하게 들어왔으니까. 안돼!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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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저거 잘못했다. 다 나간다, 다 나간다. 너 흔들었어? 어, 섞으려고. 막걸리 섞어서 온 거 아니에요? 나도 모르겠다. 탄산이 있나 보다. 몰랐어. 괜찮아. 나도 몰랐던 사실이야. 이렇게, 이렇게 길인 거지, 지금. 냄새 나고 좋다. 형원아. 막걸리 냄새 나고. 막걸리 냄새 나고 좋아. 아이고, 고사 잘 지냈구만, 뭘. 저걸 한 번만 닦을게요. 그다음에 자국이 남기 싫어요. 같은 결로 닦아야 되거든. 자, 한번 여기 구석구석 가서 아저씨들 인사드리고. 안녕하세요. 이제 가셔야 돼요. 저희가 와가지고. 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뭘 잘 부탁드려. 너 가라고 하는 건데 같이 살 거야? 아니야. 너나 사라 그러면. 좋은 곳으로 가세요. 안녕히 계세요. 자, 뿌려. 어떻게 뿌리기. 어머. 가! 이거 네가 잘하는 거. 야! 안 이리 가세요! 네 웃긴 나이야. 무슨 제가 알아서 젊은 것들이 아이고 저런. 올랄라.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어머. 어머. 잘 붙어. 가란 말이야! 어머, 어머, 어머. 별거 당하네. 여기서. 아저씨. 가시라고요! 아니, 아저씨인지 아줌마인지 어떻게 알고 저렇게 뿌리시는 거야? 막걸리. 최후의 만찬인 것처럼. 이게 구석에다 놔야 되거든요. 여기. 아이고, 참. 아니, 구슬헌다든지 저게 구시구만. 맛있게 드세요. 우리 와이프가 하는 거랑 똑같아. 종이컵에다 팥 해가지고 막 모서리 쪽에 놔두고 그런 거예요. 다시. 귀신 내쫓는 거잖아. 귀신 내쫓는다고 그러잖아. 그러니까. 바로 수술이구나, 입원하고. 제 인생 첫 입원을 하게 됐습니다. 한자마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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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암부터. 보호자분 상암부터 잡았어요. 내 거죠? 네. 보호자 언제까지 엄마 할 거야. 관계는 뭐라고 해야 돼요? 친구? 네, 지인. 원수. 지... 지인이라고 하기엔 좀. 지인이야? 아니야, 아니야. 친구 아니야. 지인이라고 하기엔 좀. 원고 같은 느낌인데? 손 다 칠라. 그러니까. 일단 넣어. 호박 그러면 안잖아. 그렇죠? 호박 원래 마지막에 넣는 거 아닌가? 그리고 밀가루는 마지막에 넣어야 되나? 마지막에. 그걸 네가 어떻게 알아? 왜냐면 아직 숙성이 안 됐으니까. 아유 참. 타이머가 안 올렸어. 그럼 파를 넣어볼까? 파가 제일 마지막에 들어가는 거 아니야? 모든 건 다 선입견이야. 아유 참. 누가 파를 맨 마지막에 넣는다고. 만약에 내가 이 순서대로 했잖아? 그러면 효원아! 아니잖아. 너 누가 팔을 어? 이렇게 넣어? 응. 둥 둥 착. 두둥 둥 착. 근데 호박이 벌써 다 익었는데 왜 밀가루는 안 넣는 거야? 호박을 넣었구나. 응. 밀가루를 먼저 넣고 익으면은 호박을 넣어야 되는 거 아니야? 누가 그렇게 하래? 누가? 그냥 아마 예전 석기 시대 때부터 내려오는 그런 상식 같은 거 아니었을까? 효원아. 감자 꼭 먹어야겠어? 응. 조심해. 어 그럼. 뭘 더 이제 감자를 가? 아하! 또 감자. 또 감자를. 나 봤어 지금. 통감자. 아니 내가 일부러 통 크게 통감자 해준 거야. 진짜 이뻐. 아 아 인중에 힘 빼고. 어 잠깐 여기 보세요. 여기? 여기. 그러다가 살짝 아래를 내려 깔아. 응 그래서 그러는구나. 아니 제가 효원이 얼굴 포토샵을 한 3시간 걸려서 한 적이 있었거든요. 정말 티 안 나게 이쁘게 하려고. 어머 어머. 근데 어머 사진 진짜 잘 나왔다. 자기 본판인 줄 아는 거. 이거 봐 이거 엄청 고친 거야. 언니가 심혈을 기울여서 고친 거야 라고 원본을 줬는데. 크게 안 다른데? 너무 열이 받는 거예요. 그냥 가족 사진 한 번만 찍어줘. 그래 알겠어요. 우리 두 줄로 쓰자. 왜냐면 조명이 이렇게 밖에 없어서. 가족 사진이니까. 가족처럼 이제 해보자. 지금 무릎까지 나오거든. 이렇게 막 찍어볼게 편하게 움직여도 돼요. 나 비범해져 자꾸 복발 때문에. 짝 말고 막 이렇게 돼. 태어나서는 안고 그냥 이거 치워보자. 그럴까? 그냥 없이 찍자. 아니면 이런 건 어때? 약간 바주카포처럼 약간. 그런 것도 해보고 내가 앞에다가 이렇게도 해보고. 그래도 되고. 이런 식으로 약간 나는 연출이 좀 들어가도 괜찮을 것 같아. 이게 왜냐면. 아니 가족 사진 찍는다며. 이거 가족 사진이야. 우리 함께 뭐 능겨내자. 약간 더 이렇게 해야 돼. 약간 화보이 가까운데 저건? 무슨 여전사들 같아. 멋있어. 좋아 좋아. 내가 좀 더 붙어볼까요? 더 붙어 여기서? 냄새나는데? 왜 그래. 무슨 냄새가 나. 좋은 소리 냄새. 언니는 오늘 선생님한테 가면 어떤 거 많이 물어보고 싶어? 데려온 지 한 달이 됐는데. 이 정도의 사회성으로 발전한 게 정상인가? 그런 거랑 선회랑 착회라는 이 발음도 검사받고 싶어. 알아듣는 발음인가? 내가 봤을 때 알아듣는 것 같아. 선회야. 아이 착해. 이렇게 하면 알아듣는다? 그게 너무 좀 음침해. 선회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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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그랬지. 이상하다고 했잖아. 모자에 눈만 나와있으니까. 선회야 고맙다. 고생 많았다, 효원아. 어머어머어머. 왜 한 거예요, 저런 분장은? 퍼포먼스 컨셉이 있었는데 흑백영화, 느와르 이런 걸로 하면 재밌게 해보자. 근데 이걸 언니. 그게 문제야. 이거를 자꾸 언니가 하자 그래서 내가 한 것처럼 되는 게 내가 다 참은 것처럼 되잖아. 아니. 내가 좀 참았나, 이때는? 나 왜 이래. 저때는 참은 것 같아. 와. 아, 재밌어. 사진을 어쩜 이렇게 사랑스럽게 찍었을까. 지금 이런 바이브 진짜 1도 없는데. 요즘에는 사진 같이 찍으면 이렇게 떨어져서 그냥 이렇게 찍는데 어릴 때는 이렇게 붙어서 찍으니까. 그러니까. 물을 붙이고 있더라고요. 지금은 그렇게 하라고 하면 좀 어색하지 않아요? 너무 어색해요. 그렇죠? 가끔 난 그 옆에 있는 사람이 따뜻한 게 싫어. 어떤 건지 아시죠, 이렇게? 옆에 있으면 온기 느껴지는 거. 글도 봐봐. 뭘 썼어? 얼마나 애교 있어. 항상 신세 져서 미안하지만 어쩔 수 없이 이젠 안 미안한 내 친구 우리 효원이. 얘 괴롭히면 내가 죽어서도 복수해 주어요. 어머. 어머. 갑자기 4월 11일에 효원아 내가 돈 벌어서 너 다 줄게. 언니가 개처럼 일하봐. 저 정도면 프로포즈 아니에요? 왜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외동딸이고 자매가 없는데 자매 같은 친구가 생기니까 엄청 아끼고 사람들이 다 우아할 정도로 챙겼어요. 공항 데리러 가고. 그래도 그렇게 어렵지. 정말 이뻐야 할 말 보다. 네. 맞아요. 진짜 받은 게 많지. 아니야. 근데 지금도 그렇고 옛날에도 그렇고 변함없는 거는 내가 무서운 게 없어 보이잖아. 응. 근데 그게 다 너가 있어서 그래. 내가 틀렸으면 효원이가 옆에 있을 리가 없다. 응. 내가 어떤 안정감을 줬다는 거야? 좋지. 우리 마흔 넘어가면 뭐하고 살려나? 곧이야. 마흔이 무슨 나이라고. 어머. 죄송해요.